1.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며 1. 모세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1세대는 직접 고생하면서 배웠습니다.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생생하게 체험한 것입니다. 그 고생하며 배운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지만 도덕이나 양심이 있는 분들이 만든 종교도 있고 규칙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개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모든 개명들이 우리 기독교가 아니고서도 하나님을 모르지만 양심적인 사람들은 이걸 지켜야 된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들과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오늘 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요하께서 호랩산에서 우리의 언약을 세우셨나니 가장 다른 점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똑같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똑같이 도둑질을 하지 않고 똑같이 부모를 공경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의미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이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서는 모세가 정말 신해산 불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정말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어떻게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키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나빠, 단지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슬퍼하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관계 가운데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